강물은 같은 것을 두 번 흐르지 않는 법인데 바보같이 우린 이미 지난 과거를 헤매고 있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너한테 현재는 내가 아니라 일주란 말이야 내가 널 흔든 거라면 미안해, 혀호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일주가 왜 저렇게 된지 몰라? 일주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너한테 가려고 어떻게 했는데 그날 우린 뭐하고 있었던 거니?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나는 우정이란 이름으로 너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일주 두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서 뒤에서 이러는 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난 그 15년 전 처음 널 좋아했던 그 마음에서 단 한 번씩 떠나본 적 없어 그럼 일주랑 보낸 15년은 뭐야?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 뭐냐고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? 너 설마 일주까지 복수의 도구로 그래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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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이용할 수가 있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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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